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 이전의 일로 오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과 사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바뀌고요. 사래가 사라로 바뀌죠. 그 바뀌기 이전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뒤이어서 의외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 가니까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화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보내신 땅이었습니다. 복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땅에서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땅인데 그런데요.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작진 거예요. 그것도요.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시킨 대로 간 것뿐이에요. 그곳에 가면 행복할 줄 알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약속의 땅에도 과연 궁핍이나 관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역경이 오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근이 들었다는 그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난으로 들어와 거주하던 땅을 가리킵니다. 즉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온 땅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가난에는 이미 가난 원주민들이 거기에 다 털을 잡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커다란 감동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앙의 큰 부흥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집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재단을 쌓죠. 그리고 비록 지금은 가난한 어떤 사람들의 주민처럼 살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고 또 자신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신앙의 감격을 선사했던 그 땅에 가뭄이 들은 거예요.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가게 된 약속의 땅에 축복만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니까 가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재앙과 고난을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재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과 재난과 질병과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그러한 재앙의 발생을 샀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인간 사회에 대하여 가는 도덕적인 고민은 기술과 과학을 통해 파악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로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관한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도덕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또 끝나지 않는 코로나라는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나간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가 또 야외에서는 벗었다가 실내에서는 쓰고 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난 땅의 기근이 닥친 일 역시 우리의 지혜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것이 일어난 거지. 그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약속했던 가난에서 남방으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블레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지나고 나면 애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 13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든 목숨이라도 부지해보고자 애국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 하는 아브라함의 말로 미뤄보아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2절에 그가 애국에 가까이 이르렀을지 그의 아내의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국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며마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며마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현지하게 버려져 보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난에 들어갈 때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던 신앙의 감격에서 멀어져 있었고 확고하던 신앙은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육신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적 피로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가난에서 점점 이탈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뭄이 찾아온 것은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저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것은 양식을 구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곳으로 조금씩 자신의 육신적 피로를 쫓아서 약속했던 가난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미래의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으로 삼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택하는 대신에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과 점점 멀어져가자 하나님께서 그가 머문 땅에 가뭄을 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간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을 보고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근보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종으로부터 이탈되었던 것이죠. 물론 고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정말 순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고 또 약속했다면서 약속을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기근과 궁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깊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초신자 성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심오한 섭리를 이해할 만한 신앙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만난 고난이 아니라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부정적으로 인하여 찾아온 고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현재 나의 신앙이 남쪽으로 즉 아브라함처럼 아래로 점점점 가고 있지 않는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방향으로 지금 혹시 가고 있지 않는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정겸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에 들어갔을 때 정황을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보면 그러나 여기서 팔을 붙일 만한 땅도 유옥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선이 다른 땅에서 낙은해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궁핍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환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때로는 우리 신자들의 환경을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그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성숙하고 또 깊어지면 환경에 매이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입니다. 커다란 시련을 만나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커다란 어떤 알 수 없는 질병을 만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평안할 때는 특별한 갈등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커다란 환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순전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신 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은 자신 편이에요.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남에게는 정말 야박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보다도 더 후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과 또 환란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정직한 상태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진실하고 깊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환경적인 어려움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머무는 곳에 가뭄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애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궤로 지혜로 살기를 도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난 것과 또 인간의 괴를 쫓아 자기 아내의 사례를 누위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갈 때 우르나 하란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서서히 남방으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그 땅을 기억으로 주신 하나님의 큰 약속을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헌신짝처럼 매팽겨쳐버린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검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커다란 재앙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환란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커다란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사라지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은혜를 받는 영적 생활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시련은 그나마 껍질만 남아있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강력한 미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으로 눈이 감격해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두께는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있느냐 그 두께는 궁핍한 날이 환란이 나에게 다가오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작은 시련에도 부서지는 얄팍한 믿음인지 아니면 폭풍 같은 환란이 닥쳐도 끄덕없는 견고한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남방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이해가 됩니다. 좀 더 좋은 목초지 혹은 쉽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좀 큰 도시 아니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가난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좋은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이미 털을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은 정말 황폐에서 원주민 그들조차도 차지하지 않는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살아가기에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남방으로 내려간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누리는 번영은 약속의 땅에서 받는 고남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누리는 그 부요함은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받는 시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없이 좋은 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시밭과 좋은 길을 걷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셀 수 없고 차고도 넘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어야 했습니다. 설령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명한대로 가난을 지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불신앙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꾀를 따라서 아내의 살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실 때 함께하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가난으로 들어올 때 동행한 아내예요. 가난을 땅을 물려받을 자손을 함께 낳아서 기를 소중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며마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며마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악하고 타락한 한 인간인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도독하고 추한 죄악들을 많이 짓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름뿐인 크리스찬도 있고 한때는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더욱 무섭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날마다 깨뜨리면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영원히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화를 쏟아내는 성품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즉 그럴 때마다 날마다 그러한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며 하나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국에서와 또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확실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말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 큰 손을 끼치고 정말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성겨봐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거짓이 아닌 어떤 악어의 눈물이 아닌 애통하는 정직한 회개의 눈물을 한없이 쏟는 모습을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다 녹아지게 되더라고요. 부족한 한이 인간인 목사인 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똑똑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좀 부족하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희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보고 더 순전한 존재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조금씩 그분 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셔도 아무 진보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기도 합니다. 1년, 10년이 가도 제자리 걸음이 그러나 깨어짐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이 좀 한심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깨어짐이 없어요. 깨어짐이 없는 사람이 큰 신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쇄속주의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의 괴를 쫓아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큰 기근이 임하게 되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앙에서 멀어진 것이 그 땅에 가뭄이 몰려온 원인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권한을 당하였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다라는 하나님의 복이 너는 복이 된다고 했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역사의 실제적인 주인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가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승리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신전 인격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순용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신전 인격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자존심이 아니라 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그들의 덕에 유익을 얻으려는 대신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도록 도움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위에 머물며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사람을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다운 삶의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스찬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밀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희생이라는 것이 오늘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물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베푸는 자선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면요. 용서와 같은 정신적인 자선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어보셨잖아요. 행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사고와 가치 체계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상처받았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 직분자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 정도의 어떤 거룩한 자존심은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상처를 전혀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교회는 땅에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기 심정인 사고와 시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도 저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또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더 많아요. 또 이해되지 않는 내가 얼마나 그런 행동도 많이 합니까.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편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단숨에 가서 복수하고 싶은 복수심이 막 발동하지만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지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존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있을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불쌍하니까 더 기도해야죠. 돌아오는 것은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은 그분의 환경과 또 그분의 여건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를 먼저 보내고 또 목회를 이곳에 하게 되고 또 우리 아시안 사람들을 위해 성교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만 있으면 성교할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찬은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므로 물질이든 마음이든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며 살아야 행복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이기심으로 얼룩진 시대기에 정말 이러한 요청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묻지 마세요. 얼마나 넘치고도 많은지 몰라요. 올 날 정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폭력에 또 왕따에 시달립니다. 또 소수민족인 사람들은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적은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인종의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을 또 무시합니다. 그래서 약하면 질 밟고 착하면 착취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의가 어색한 사회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 20년 전에만 해도 미국에 가고 싶어 했고 미국에 가면 정의가 있고 불의가 없고 인종차별이 없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유익과 성공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지금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물질이든 마음이든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보내야 살아납니다. 과거에 미국은 다 나눠주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가장 못살고 어려웠을 때 한국전쟁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한국을 도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부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 만큼 되니까 한국사람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호주머니를 열지 않아요. 지갑을 열지 않아요. 이것이 다 내가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물 마음이든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픈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종착력이 되지 말고 자꾸 넘치도록 베풀고 나누고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교회의 표호가 뭘까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즉 흘러서 넘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자기에게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흘러보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흘러보내면 하나님을 많이 채워주실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우리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웃과 아시안과 우리 몽족과 캄보디안 또 이쪽에 아시안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요. 야채와 이 사노킹 밸리에서 나오는 과일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것을 나누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금주해 주실지 몰라요. 얼마를 주실지 몰라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지난주에는 한 박스에 80파운드가 되는 돼지 갈비 그리고 한 팩에 10파운드가 되는 소고기를 40박스 정도로 돈을 받았어요. 한 팔레스를 도네시 받았어요. 80파운드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시죠? 그것을 내리면서 얼마나 허리가 아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기를 도네시 받았어요. 그것도 한두 박스가 아니라 80파운드짜리 박스를 그동안 그동안 야채만 주로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었는데 고기를 받으니까 정말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무슨 냉장고가 큰 것도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 옆에 우리 몽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와서 고기를 보더니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한 박스가 80파운드 되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40파운드짜리 두 개가 들었어요. 완전히 돼지 갈비 하나로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와서 40파운드짜리 하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가져다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가져간 다음에 또 일이 생겼어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차들이 주차장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집에 가서 야 하모니교회 갔더니 갈비 돼지 갈비 40파운드짜리를 한 박스를 주더라. 처음에 몇 사람 오길래 한 박스씩 줬어요. 그냥 나눠가시시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친척들 집에 전화해가지고 차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에 꽉 차있습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를 줄 수 없으니까 꺼내가지고 40파운드 들을 수 있으니까 드리고 10파운드짜리 소고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고기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 있잖아요. 전에는 야채만 가지고 왔는데 감자, 고구마, 양파 이런 것만 가져갔는데 그냥 40파운드 80파운드짜리 고기를 가지고 가니 그것도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갈비를 가지고 가니까 완전히 돌덩이처럼 얼린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음식 파도 올 때만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들인데 자꾸 우리가 베풀다가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저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조상신이 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한국사람보다 똑같아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저들이 생각하는 예수신이 무섭다. 자기 신다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주다 보니까 제가 가져다 주질 않아요. 오라고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주차장에서 주다가 이제는 식당 안에서 줍니다. 다음에는 예배당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생겼잖아요. 교회로 오는 거죠. 음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손과 차가 무겁게 가득 채워주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며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미래의 주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사람도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도망쳤고 자기 한 몸 살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고 나면 추한 인간으로 언제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일, 가난에 와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받고 재단을 쌓은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때는 그 누구도 얼마 후에 그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 훌륭한 신앙의 삶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하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주시면 고난 이후에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산다 해도 그 훌륭한 신앙의 삶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핍이라는 것은 불신앙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핍 속에서 불신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궁핍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궁핍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업을 하든 우리 삶 속에서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두는 것이요.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박탈하고 절망과 참담함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핍입니다. 그러므로 궁핍 속에서 바르게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궁핍 할 때는 시험에 들기 쉽고 시험에 들면 내가 죄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궁핍이 찾아올 때 또는 오래도록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먼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그 궁핍을 이겨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궁핍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호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궁핍을 통한 면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궁핍의 때에는 궁핍 자체보다는 우리 영혼의 상태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고 궁핍을 만난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관심있는 물질로 우리를 치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이 사는 땅에 이 가뭄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때려놓은 궁핍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궁핍이 찾아올 때 우리 역시 어떻게든 그 궁핍을 오면해 보고자 약속의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탄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차 부끄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람처럼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만약 여러분이 어떤 환란과 궁핍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궁핍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악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핍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 번영해 보려는 불신앙 때문에 궁핍이 찾아온 것이라면 어디에 지적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부유한 사람에게도요 환란이나 궁핍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도 궁핍한 사람에게도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두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대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인지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궁핍을 우리가 모면해보려고 할 때는 더 가난하게 하시고 궁핍 속에서 깨뜨려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전심으로 사랑할 때는 그 신앙이 부끄럽지 않도록 궁핍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궁핍이 찾아봤을 때 궁핍을 주셨기에 오히려 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궁핍은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는 가족 안에서 문제도 궁핍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가족과 또 직장과 어떤 인간관계 등등 현재의 고민들이 모두 궁핍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 머무는 곳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시는 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축복의 삶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념과 진정한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가안데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